일식조리기능사 전복버터구이입니다. 전복 껍질과 내장 분리해서 칼집 내서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고 내장은 모래주머니 제거하고 내장만 데쳐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런거는 그냥 네모나게 전복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고 그 다음 은행은 볶아도 되고요. 데치셔도 됩니다. 야채부터 한번 썰어볼게요. 사이즈는 일단은 제가 전복을 아직 안썰었는데 비슷한 크기로 썰는 게 좋아요. 해보면 거의 3cm 정도 나와요. 뭐 크면 4cm도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살짝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네모꼴로 직사각형도 괜찮아요. 약간 정사각형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난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피망하고 양파는 같은 크기로 썰으시면 돼요. 양파는 앞뒤로 살짝 뾰족한 부분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크게 보세요. 3등분을 할까 2등분을 할까 폐기율이 적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. 그 다음에 속도 만약에 이렇게 작으면 따로 썰어주시고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양이 많이 나오게 덜 버리게 썰겠습니다. 여기는 3등분 정도 소가구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는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투명한 막이 나오면 벗기지만 이런 걸 일부러 하나하나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. 자 시험때는 깻잎이 보통 나오고요. 이건 시소인데요. 시소가 나온다면 여기 부분 끝에 잘라서 그냥 장식으로 쓰시면 됩니다. 자를 게 없어요. 은행은 저는 볶을 거예요. 데치실 분은 데치세요. 자 전복 손질 해볼게요. 전복은 이쪽에 지저분하죠. 그래서 이거를 닦아주시는데 보통 이제 솔로 많이 닦아요. 근데 시험장에 솔이 없거나 적합한 게 없다면 이렇게 가져간 면보나 행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안쪽이 깨끗해집니다. 이렇게 닦고 손질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전복을 파줄 거예요. 전복 이렇게 봤을 때 구멍 이렇게 나 있는데 그쪽이 내장이 없거든요. 반대편은 내장이 있어요. 그래서 구멍 난 쪽으로 먼저 숟가락 넣어갖고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. 껍질에 바짝 붙여서 껍질이 안 닫히게 조심하세요. 붙어있는 부분을 딱 떨어뜨려줍니다. 근데 너무 끝까지 힘을 주시면 내장이 터질 수 있으니까 끝에 가서는 살살 덤들여주세요. 그래서 이제 조심히 빼볼게요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장이 손상이 안 받게 전복을 껍질해서 분리를 하였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가볍게 잡아 뜯어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칼 이용해서 역시나 내장이 안 터지게 살살 긁어주세요. 자 그래서 내장과 전복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 놓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그 모래주머니는 어디 있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동그란 쪽 동그란 쪽에 뾰족한 부분이 보이나요? 요기 요거 요게 모래주머니에요. 그래서 요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 근데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면요. 사실 내장이 터져요. 그래서 끓는 물에 순간 익혀서 더 이상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준비할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복입니다. 앞쪽에 이빨이 있어요. 여기 검은색. 다 검은색이긴 한데 좀 더 요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? 그쪽은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나오기도 하고요. 미끄러워서 안 나온다면 칼로 살짝 점여주세요. 점이고 긁으면 이렇게 빨간 색깔 두 개 정말 잇몸처럼 생긴 거 요거 나옵니다. 요걸 버리시면 돼요. 자 그 다음 칼집을 넣을 건데요. 편편한 쪽 말고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에 세로로 칼집을 한번 넣어볼게요. 반 깊이로 약간 깊게 넣는데 안 잘라지게 조심하세요. 중간 부위는 조금 더 깊게 넣어주시고 미끄럽고 손이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칼집을 비슷한 간격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자 칼집 세로로 넣었고요. 그 다음에 가로로 반대 방향으로 썹니다. 일자로 말고 약간 어슷하게 회뜨듯이요. 개수는 없고요. 전량제출이에요. 한입 크기로 해서 이렇게 전복과 내장을 구분해 놓습니다. 자 물이 끓으면 전복 내장을 데칠 건데요. 비린내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청죽 그리고 소금 요런 거는 약간 안 넣으셔도 크게 무방합니다. 자 내장을 한번 데칠 거예요.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내장이 제일 안 익어요. 그러니까 1분 정도 충분히 익혀주시는 게 좋고 볶을 때 막 익혀버리면 더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충분히 내장을 좀 끓여서 탱탱하게 좀 만들어주세요. 자 내장 다 데쳤습니다. 남은 열로 익도록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. 좀 오래 데쳐졌거나 좀 지저분한 게 많으면 찬물로 한번 헹궈줍니다. 전복 버터구이 들어갑니다. 먼저 양파부터 전복 볶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은행을 안 볶았어요. 그래서 은행을 먼저 볶고 그리고 나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. 저는 은행을 데쳤는데요. 그러면 지금 바로 그냥 볶으면 되겠죠. 자 은행은 기름 좀 두르고요. 중간 불 정도로 이렇게 볶으면서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은행은 다 익으면 껍질이 좀 벗겨지고요. 뜨거울 때 껍질이 이렇게 벗기시는 게 잘 되니까 일단 키친타월 하나 준비해 놓습니다. 은행이 익으면 약간 연두색으로 투명하게 변합니다. 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껍질이 터지면서요. 속살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. 자 그러면은 이제 꺼낼게요. 꺼내서 그냥 이렇게 뜨거울 때요. 키친타월에서 이렇게 비비면 바로 속살이 보이죠. 색깔 연두 빛으로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껍질 제거한 은행을 전복 버터 구이에 사용하시면 돼요. 가장 먼저 양파 볶아줍니다. 기름은 아주 많이는 안 두를 거예요. 나중에 버텨놓아야 되니까 불은 중불 정도로 하겠습니다. 자 양파 약간 간색나도 괜찮아요. 양파야 벌써 나고 있어요. 자 그러면 전복 넣을게요. 우리 해산물 오래 익히면 질겨지거든요. 그래서 오래 볶지 않을 거예요. 내장이 좀 조심스러운 분들은요. 피망하고 같이 넣으시고 내장 잘 익혔는데 그럼 전복하고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하면서 비린내 한번 상주로 없애주시고 보면 벌써 전복 칼집이 이렇게 벌어지죠. 그럼 다음 거 넣으시면 돼요. 은행, 피망, 녹색들 그 다음에 버터 버터가 좀 많아서 좀 줄여볼게요. 이렇게 하면서 버터 금새 녹아요. 자 소금, 후추 빨리빨리 넣어줍니다. 금새 타요. 버터 들어가면 거의 불 끄고 넣다시피 하셔요. 자 다 됐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치소 아니면 깻잎 간 데다가 담아주시면 돼요. 양파가 좀 양이 많다. 그럼 양파를 좀 먼저 깔고 모든 재료 잘 보이게 담아주세요. 자 전복 버터구이는 전복 한입 크기로 잘 익게 칼집 잘 넣어서 해주시고요. 그 다음 내장 터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너무 까맣게 만들지 마시고요. 볶는 순서 유의해 가면서 전복 버터구이 완성해주세요. 전복 버터구이 완성되었습니다. 전복 버터구이 있습니다. 전복 버터구이 è